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부터 또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미리 몇 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영상 올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계속 검색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누군가한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정보들을 검색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특히 일어나자마자 보통 트위터나 그런 정보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좀 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정보들을 계속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뒤부터 이제 구글 검색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정보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 검색이나 아니면 구글 검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정보 수집하는 것을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들일 필요는 없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트위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친구 대 친구로 그 다음에 좀 멀어가면 최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좀 정치적인 이야기들만 서로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이야기 많이 올라가 있죠. 저도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많은 정보들을 획득을 하긴 하지만 사실 트위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IT보안 쪽이나 기타 제가 검색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 정보들을 획득을 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는 이제 스카다 해킹 제가 그 학교에서 지금 현재 가르치는 강의를 가지고 교재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탑이라고 써 있는 것은 최근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신 기준으로 한다면은 스카다 해킹에서 관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뭐 구글이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타임라인 베이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고 이제 트위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것이겠죠. 좋은 정보들이고 또 그 중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많이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신뢰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스카다 해킹 같은 경우는 요쪽 사이트 해커스 어라이지인가 어라이지 닷컴 이라는 사이트 요 사이트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요 사이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펜테스트 모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펜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펜테스트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칼리뉴스 여러분들 칼리뉴스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구글에서 처음에 검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칼리뉴스 라고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찾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칼리뉴스의 활용법들이나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노하우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점하고 치트쉽하고 그 다음에 콜렉트라는 단어들을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어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좀 방대한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큰 뭐 이런 무더기 뭐 이런 단어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의킹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펜테스트의 어썸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 그 콜렉트 여기는 콜렉션이라고 하죠. 모음이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모아놨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모이의킹과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미리 다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썸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도구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런 책들 그 다음에 뭐 사이트들 이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또 정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하루 종일 저는 이제 교육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이렇게 할 일 없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것들을 할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저 나름대로 계속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요즘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테스트들은 다 도커로 올려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모이의킹 반법론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런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어떤 모이의킹 시나리오 침투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을 해 나가시면은 됩니다.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것이 이제 컬렉션이죠. 아까 보면은 어정 같은 걸 찾으면 거의 다 이제 컬렉션하고 많이 되는데 컬렉션이라고 찾으면 또 뭐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컬렉션이라고 나오면은 그래서 다른 모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된 단어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모아놓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수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트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4용지 한 장, 두 장으로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해가지고 빠르게 이런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의 모임 모임 이런 걸로 많이 해가지고 치트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치트십의 어떤 명령어 모음 아니면은 어떤 그 뭐 기법들 뭐 이렇게 모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트십으로 찾으면 어떤 명령어들을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컴퓨터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명령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모음 기법들이 이게 우회 기법들이나 여러가지 공격 기법들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기법들이 또 이렇게 크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다치드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세 개만 저는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많은 방대한 정보들을 얻고 싶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상세하게 이것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만약 스카다 시스템, 만약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뭐 스카다 해킹이죠. 스카다 해킹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어 여기에서 이제 도구에서 최신 정보들 뭐 지난 1년 정도 아니면 기간 설정에서 6개월 정도 아니면 1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 1년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신뢰 있는 것들이 바로 위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덤비게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뭐 실습을 하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과목 정도에 가르칠 수 있는 한 큰 주제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감이 오는 거죠. 감이 와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 할 것들은 필터링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방 제가 수집하는 방법들은 이런 식이고요. 또 이거 외에도 이제 구글 알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 정보 검색을 할 때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